배우 차혜련과 이재윤이 MBC 새 주말 드라마 황금무지개에 합류합니다. 오늘 오전 황금무지개 제작사 측은 차혜련과 이재윤의 출연이 확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드라마에 먼저 캐스팅된 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 유희와 함께 7남매로 등장, 극의 중심을 이끌게 됩니다. 한편 박원숙, 김상중, 도지원, 조민기 등 개성 강한 중년 연기자들과 김유정 등 명품 아역들이 출연하는 황금무지개는 스캔들 후속으로 오는 11월 방송될 예정입니다.